안녕하세요. 오늘 안슬레스 핑크톤 메이팅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영상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가지고 오른 사이에 벌써 스쿼시 에이터를 밀어서 지금 메이팅을 하고 있어서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앙컷이 다리를 다다다다다 하죠? 받아주는 거에요. 스쿼시 지금 보시면 몸에 두두두두 계속 앞다리를 두드리고 있죠? 보통 시작하기 전에 지면이나 거미줄을 즐겨서 앙컷한테 스쿼시 내가 왔다. 나는 준비됐다. 이런 표시에요. 와우! 드디어 스쿼시 실러였네요. 스쿼시 조금 오래됐어요. 오래 메이팅을 안시키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조금 그랬나봐요. 계속 찌르고 나서도 보통 한 번 찌르고 물러서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번 하려고 스쿼시 계속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답니다. 지금은 앙컷이 둘이 누웠네요. 앙컷이 둘이 누웠는데도 계속 하고 있네요. 지금 보시면 손이 아니죠? 발이 지금 원래 이빨 도가에다가 끼워 넣어서 자기를 물지 않게 하고 나서 메이팅을 시작하는데 이놈은 지금 난리났어요. 앙컷도 받아주고 본인도 할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지금 한 다리만 살짝살짝 걸쳐놓고 한 다리는 제대로 걸지도 않았네요. 그 상태로 지금 메이팅을 열심히 합니다. 이게 무슨... 이게 너무 급했나? 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스쿼시 지금 도가도 잡지다 하는 상태로 막 여리저리 하다가 지금 몸이 뒤틀어졌어요. 지금 앙컷은 11시 방향을 엉덩이 위쪽으로 가있고 스쿼스 지금 자리를 못 잡았어요. 지금 자리를 못 잡아서 여기저기 막 두들기고만 있는데 위치를 못 잡고 있네요. 앙컷도 위치를 바꿔버렸고요. 지금 앙컷 위치를 바꿔서 스쿼시 진행자식으로 2차전, 2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지금 앙컷이 안쪽으로 거미방, 거미질방, 그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미방에, 거미질방에 들어간 상태로 쟤도 위치가 안 잡히니까 지금 스쿼시 애를 먹고 있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스쿼시 드디어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너의 방으로 이제 방 안으로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 버려서 웨이팅을 준비하는데 짬은 내서 잠깐 사격장 보여줬죠? 이거 사격장 매달아서 액자형으로 만들어진 원형 핑크투도 키울 수 있고 나뭇잎도 키울 수 있고요. 한번 보여줬겠습니다. 응, 찔러는 것 같죠? 찔러는 것 같아요. 엉덩이가 움찔, 움찔 하는 거 보면, 그죠? 움찔움찔 보이죠? 찔러는 것 같고요. 자, 안에 있어서 잘 안 보이진 않는데 엉덩이가 움찔움찔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주둘기시 합니다. 주둘기야! 주둘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수컷이 드디어 분리를 다 팠나봐요. 이제 쓱 나오시는데 이렇게 이제 뒤로 물렀을 때 중요한 거 수컷이 안컷이 하고 떨어지는 경우 이 상태에 빠르게 수컷을 옮겨주셔야 돼요. 빨리 안겨주지 않거나 아니면 핀셋으로 막아주지 않으면 안컷이 달려드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요. 핑크톤은 순해서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정도이 더 많아요. 이거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수컷 내 사과 먹기는 경우 많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보셨죠? 드디어 이제 영상은 마무리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겠죠. 이번에는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제가 영상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아크리 사육장이에요. 아크리 사육장 여러분들 많이 구매하셨는데 아크리 사육장에 지금 핑크톤 관련된 사육장으로 사육을 하시는 분들 영상이나 사진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면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와 너무 멋있어 어떡해